소금을 어떻게 먹어야 하나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소금을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그래서 한 개의 질문을 좀 보여드리면 소금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소금 섭취하는 방법을 물어야 되는지 소금에 대한 상식, 인식 이런 것들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소금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질문을 해야 되는 이런 상식이 되어져 있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라는 건데 소금은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런 질문이 시작되어진 것은 어떤 한 개의 논문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논문의 내용이 뭐냐면 평소에 보다 소금을 6g을 더 먹었더니 혈압이 6 정도 더 올라가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 논문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그런 논문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건강과 관련되어져 있는 의학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런 쪽 사람들이 읽게 되는 것이고 그거를 읽고 나니까 소금을 먹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버린 거죠 그리고 소금은 적게 먹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뒤에 그게 소문으로 퍼져나가 버린 겁니다 그냥 헛소문입니다 헛소문 그러니까 논문은 기반이 되어졌지만 그 단순한 한 편의 논문 그걸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느냐 아무 여과도 없이 그냥 받아들여서 이 소문이 나가지고 카드라가 소문이 나가지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은 소금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소금을 또 안 먹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소금에 관한 연구는 엄청 많이 되어져 있죠 하지만 우리 몸에는 필요한 적당한 양이 있고 그 양만큼은 먹어주어야 되는데 무조건 저염식이라고 하는 소리는 그냥 거짓이다 잘못된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게 잘 먹는 거냐라는 건데 그건 양으로 따지면 결국은 제가 도출해낸 방법은요 이 소변 양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 소변 속에 소금이 0.9% 정도가 되도록 들어있어야 되고 들어있게 하려면 그만큼 소금을 먹어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먹는 양을 결정하는 방법은 내가 내 몸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소변의 양이 얼만가가 결정을 하게 된다 소변이 1리터가 나오면 9g 정도가 소변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0.9%가 되어야 되니까 하루에 9g 정도는 먹어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금을 9g을 소금을 9g으로 달아가지고 먹으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음식물 하루 종일 먹고 있는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소금의 총량이 9g이면 되는 거지 소금을 따로 또 9g을 더 먹으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라고요 소금을 따로 먹으라라고 절대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소금을 지금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소금은 음식물에 넣어서 그 음식을 먹는 것으로부터 소금을 섭취하는 겁니다 소금을 어떻게 먹냐면 음식에 넣어서 먹는 겁니다 반찬이나 국물이나 고기에 찍어 먹는다든지 이렇게 먹는 게 소금이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소금을 먹어봤습니다 소금을 특별히 먹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제발 소금을 따로 이렇게 드시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안됩니다 혈압을 나갑니다 소금을 따로 이렇게 드시고 그러면 안됩니다 소금은 음식에 넣어서 드셔라라는 겁니다 그래도 소금이 부족하면 음식을 많이 먹으라는 거죠 많이 먹는데도 소금이 제대로 양이 섭취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제야 겨우 물이나 음료수나 어디인가 모르지만은 소금을 좀 타가지고 마신다 이렇게 먹는다라는 거죠 소금은 따로 먹는 게 아닙니다 소금을 따로 티스푼으로 떠가지고 먹고 이러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제발 소금을 따로 드시고 그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 소금을 나는 아무리 먹어도 소금이 소변농 연분 농도가 잘 안 올라간다 그러신 분들은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고 또 좀 관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주십시오 오늘 소금을 어떻게 먹느냐라는 이런 질문 어떻게 먹는 게 아니라 지금 드시던 대로 소금은 음식에 넣어서 드시되 절대 저염식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식사 방법이다 적당한 양의 소금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타민C와 소금을 먹어라 하셨는데 어떤 소금을 먹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소금 어떤 소금을 먹는 게 좋느냐라는 건데요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소금이 뭡니까? 소금은 염화나트륨이라고 NACL이라고 이런 기호로 나타내죠 나트륨과 염소가 들어있는 게 소금입니다 여기에 염소가 빠지거나 나트륨이 빠지면 그건 소금이 아니죠 그러니까 소금은 뭐냐면 염화나트륨입니다 그러면 소금은 염화나트륨을 먹으면 됩니다 이게 소금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만들 수 있는 소금은 천일염입니다 그 다음에 정제염이라고 하는 그런 소금이죠 천일염을 그냥 먹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고 대부분 정제염을 사서 음식을 할 때 넣어서 드시는 이런 형태로 지금 소금을 우리는 섭취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져가지고 전통적으로 또 만들어져 나오는 소금 죽염이라고 하는 그런 소금이 있죠 왜 그 시절에 그 옛날에 왜 죽염을 만들어서 먹었을까라는 거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러냐라는 건데 저는 소금 속에 들어있는 이상한 물질들을 별로 필요 없는 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죽염을 만들었다 즉 제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제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죽염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른 물질을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죽염이 되어도 대부분 차지하는 거는 염화 나트륨이고요 일부의 미네랄이 좀 더 남아 있기는 있을 수 있죠 그냥 그거인 것 뿐이다 라는 거죠 더 이상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 전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또는 송진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소금을 녹여버리는 그걸 보고 융융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주로 하죠 그런 융융소금에 이제 뭐 황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유황맛을 내는 소금이 여기까지 이제 만들어져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대로 정제가 되어진 소금을 먹는 게 좋다 제대로 정제가 되어진 소금은 어떤 소금이냐 염화 나트륨이 들어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염화 나트륨 이 외의 것들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없어야 된다 그리고 나트륨 한 개에 염소 한 개가 들어있는 1대 1로 들어있는 이런 소금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칼슘이네 마그네슘이네 기타 몇십 가지의 미네랄이 들어있네 이런 소금을 먹어야 되네 저는 그거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네랄을 먹으려면 제대로 된 미네랄을 그냥 사서 먹어야 되는 거지 소금에 들어있는 미네랄을 먹기 위해서 소금을 섭취를 한다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해서 소금을 섭취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소금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느냐라는 건데 나쁜 소금이 뭐냐면 염화 나트륨 이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나트륨 한 개에 염소 한 개가 들어있는 소금 이 외의 소금들은 별로 좋은 소금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유황을 넣어놨다 그러면 유황이 들어있는 식이유황이라고 하는 MSM 이런 걸 먹으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소금에 넣어가지고 냄새 나게 먹어야 되냐 이겁니다 여러분 유황들은 소금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는 소금이 유황이 흡수되어지느냐 이것도 약간 웃기는 이야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요 많은 소금에는 염화 나트륨 나트륨 한 개에 염소 한 개 이렇게 들어있는 소금이지 않고요 여기에 여분으로 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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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소가 꽉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런 소금이 좋지 않은 소금이다 그래서 용룡을 하게 되면 나트륨하고 염소하고 거의 1대1로 남겨놓고 나머지 쓸데없는 염소들을 다 날려버린다 제거해버린다 이렇게 제거되어진 소금이 제대로 만들어진 소금이다 이러는 과정에 열을 가하게 되고 열을 가해서 소금을 녹이고 그 다음에 녹아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쓸데없는 분자들이 다 날라가기 때문에 용룡을 시킨 소금을 먹어야 된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소금을 먹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으니까 저는 용룡 소금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굳이 이걸 구할 수도 없고 나는 사서 먹기도 싫다 그러면 그냥 죽염 드시면 되고 죽염을 음식에 넣어서 드셔라 이 얘기입니다 죽연도 먹기 싫다 그러면 정제염을 드시면 됩니다 정제염도 싫다 그러면 천일염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요 소금을 먹는 목적이 뭐냐라는 건데 내 몸에 소금을 충분하게 먹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소금을 적게 먹으려고 먹는 게 아니고 내 몸에 맞는 양을 먹어주기 위해서인데요 내 몸에 맞는 소금의 양을 섭취를 하려면 많이 먹어야 됩니다 많이가 어느 정도냐 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듣고 있기로 나트륨으로 하루 권장 섭취량이 2.3g 이걸 소금의 양으로 바꾸면 한 5.8g 이 정도 되거든요 5.8g 보다 많아진 양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내 몸에서 나오는 소변의 양이 1리터다 그러면 9g을 먹어야 0.9%의 소변을 눌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8g을 먹으라고 하는 권장 섭취량 WHO에서 권장하고 있는 5.8g이라고 하는 말은 평균 이렇게 먹는다 이런 개념이죠 인원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구수에 따라서 그렇게 계산되어진 거라서요 어른은 얼마 먹어야 되고 아기는 몇 g 먹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전부 개의치 않고 평균 이렇게 해놔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전부 WHO나 또 우리나라 국가의 기관에서 이만큼만 먹어야 됩니다 라고 나오는 그 숫자가 누구한테나 적용되어지는 숫자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요 5.8g을 2살짜리 애한테도 5.8g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2살짜리 아기도 그 인원수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 몇 g씩 먹으라고 정해주고 있는 그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인일지라도 체중이 100kg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50kg 나가는 사람도 있고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도 있고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도 있고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 사람들마다 다 먹는 소금의 양은 달라져야 되는 건데 모든 국민한테 이만큼 먹어야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절대 먹을 수도 없고요 틀린 틀린 거다 라는 겁니다 너무 무선 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정보가 잘못되어져 있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제대로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분의 질문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됩니까 먹고 싶은 거를 먹으면 되는데 많이 먹을 수 있는 소금을 먹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먹어야 되는 소금의 양은요 소변을 1리터 정도를 넣으시는 분이라면 18g이 내가 먹는 모든 음식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먹혀져야 정상적으로 소금을 먹는 양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소금을 따로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서 먹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에 타가지고 녹여서 소금 물을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음식에 넣어서 드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소금 먹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물에 타서 마시는 거는 그냥 마셔가지고 소변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저는 비타민 하루 15개 소금, 유산균, 효소, 키토산 두 개 먹고 있는데 15일 먹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뱃속이 되고 우룩하고 토하고 싶어요 토는 안 돼요 그리고 혈압 높은데 소금 계속 먹어도 계속 먹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주셨어요 정말 참 어려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뱃속이 더부룩하고 토하고 싶다 이게 뱃속이 더부룩하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날 먹었던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 소화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 이 얘기 속에 들어있는 의미 어떤 상황이길래 더부룩한 현상이 나타나느냐라는 건데요 내가 섭취한 음식물이 위장 속에서 녹지 않으면 더부룩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안 녹았을까요? 라는 건데 안 녹은 이유는 녹이는 물질이 부족했다 이런 거죠 내가 섭취한 음식물을 녹이는 물질이 부족했다 녹이는 물질이 뭡니까? 위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위산이 잘 분비가 되어지지 않는 분이다라는 거죠 위산이 분비가 되어지지 않는 분들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더부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전부 위산이 부족하다 위산이 부족한 상황이 되어져 있다 먹는 음식물 대비 나오고 있는 위산의 양이 적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위산을 어떻게 보충을 할 것인가 라는 건데요 위산은 아무데도 팔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위산을 먹어버리도록 만들자 그래서 어떤 성분과 어떤 성분을 같이 먹어주게 되면 위장 속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위산이 만들어지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비타민C와 소금이다 왜 비타민C를 선택을 했느냐 비타민C가 가장 자극이 약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도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비타민C를 먹고 일석오조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C를 선택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고 소금은 소금을 먹지 않으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금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와 소금을 먹으면 위산이 만들어지고 위산이 만들어지니까 음식물이 좀 더 잘 녹고 잘 녹으니까 이제 내려간다 라는 겁니다 더부룩하다 비타민C와 소금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의 한 가지 또 한 가지 고민은 뭐냐면 혈압이 있으니까 소금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이야기인데요 자 혈압이 있다고 소금을 그러면 100% 완전히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100% 완전히 끊으면 가십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먹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먹어줘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느 정도 먹어줘야 되느냐라는 건데 그 기준이 내가 눈은 내 몸에서 나오는 소변의 양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소변의 양이 1리터면 9g 2리터면 18g 정도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있든 없든 어쨌든 간에 그거는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소금을 계속 먹어야 하느냐 혈압이 높은데 이렇게 물으시면 소금 드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소금을 먹어가지고 혈압이 문제가 생기면 네가 먹어서 먹으라고 그래서 나는 먹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은 알아서 잘 드시는 겁니다 음식을 통해서 드시는 겁니다 누구한테 물어보고 먹는 게 아닙니다 소금의 양은 누가 결정하는 거냐 하면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결정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내 몸에서 나오는 소변의 양이 얼마인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정해 드릴 수 있는 건 소변 1리터를 매일매일 넣는다면 9g 정도는 음식에 넣어서 드셔라 이게 맞는 거다 라는 겁니다 자 그거 먹는데도 혈압이 올라가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면 줄으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혈압이 계속 올라가면 그런데요 소금을 먹는다고 혈압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 올라가다가 조절 좀 유지되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고 소금을 먹는 소금 먹는 양이 부족해가지고 혈압이 올라가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염식 해가지고 혈압이 200가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염분은요 적정 양이 필요하고 혈압은 내 몸이 알아서 조절을 해준다라는 거죠 소금이 너무 없어도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 소금이 너무 많아도 혈압이 올라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적당량을 드셔야 된다 하지만 지금 질문한 이분한테는 혈압이 높으면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약을 드십시오 혈압약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거를 드시면서 소금 양을 조절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혈압약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옳습니다 자 이분 또 고혈압과 당뇨 전 단계입니다 나이는 67세이고 고혈압에는 소금이 안 좋다고 당뇨에는 좋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전에 답변드린 분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소금은 내 몸에 필요하다 적정 양이 필요하다 없으면 안 된다 부족해도 안 된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병원 가도 진단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진단이 되어지지 않는다 고칠 수가 없다 무얼 해도 해결이 안 된다 몸속에 염분이 부족하면 자 그래서 적정 양의 염분을 먹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적정 양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변 1리터 매일매일 1리터씩 넣는다면 소변의 양을 다 받아가지고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죠 1리터 나오시는 분은 9그램을 모든 음식에 다 넣어서 적당하게 먹는다 내가 음식을 통해서 소금을 섭취를 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소변의 양이 1.5리터다 그러면 13.5그램 정도 드시면 된다 소변이 맨날 1리터씩 나온다 나는 그러면 18그램 정도를 먹어야 제대로 먹는 양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혈압이 있더라도 그런 양으로 조절이 되어져야 맞다 몸에 소금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당뇨라고 해서 소금을 적게 먹잖아요 혈압이라고 해서 소금을 적게 먹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잘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당뇨가 오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저분은 혈압 때문에 소금을 꽤나 줄이신 것 같아요 꽤나 저염식을 하시고 계실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혈당이 안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양의 소금은 몸에 꼭 필요하고 그 정도가 있어야 혈당 떨어지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절하기가 힘드시면 전화 문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차라리 물어보는 게 더 낫다라는 거고요 소금이 부족하면 혈당이 낮게 나온다 혈당이 잘 안 없어진다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의 유튜브 댓글에 비타민C 왜 쏙 쓰리게 하나요? 비타민C 먹었는데 쏙 쓰리게 합니다 쏙 쓰리는다 이런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계십니다 비타민C는 왜 쏙을 쓰리게 할까요? 하는 겁니다 비타민C 드시고 쏙 쓰리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댓글에 한번 가세요 보죠 쏙 쓰리다는 소리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비타민C 먹고 싶은데 쏙 쓰리는 게 심해서 번번이 버리고 있어요 이번에 가루약 샀는데 그것도 쏙 쓰리네요 어떻게 복용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 주셨습니다 알을 먹었더니 쏙 쓰리고 가루약 먹어도 쏙 쓰리고 가루약 먹으면 더 쏙 쓰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루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빨리 녹기 때문에 우리 위장에 들어와서 빨리 녹기 때문에 그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 비타민C를 먹고 쏙 쓰리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왜 쏙 쓰리느냐 이것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아니 저는 비타민C를 3개를 한 번에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는데 왜 이분은 쏙 쓰리느냐 이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위장이 서로 같지 않아서 그렇죠 저는 위장이 튼튼하다 위장에 염증도 별로 없다 저분은 위장에 염증을 가지고 있다 흐러 있다 그래서 비타민C가 들어가면 거기에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이 느끼게 되니까 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내 위장이 튼튼한지 위장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진단을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약물로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비타민C 드시고 쏙쓰리면 염증이 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런데 비타민C를 먹지 않으면 그 쏙쓰림을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먹으면 되느냐가 중요하죠 쏙쓰린데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식사 후에 바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개를 먹어도 쏙쓰리면 반 개로 줄이시면 됩니다 반 개를 먹어도 쏙쓰리면 그 다음 반으로 또 줄이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적게 먹으면 쏙쓰리지 않습니다 적게 적게 정말 작아지면 쏙쓰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C를 먹고 쏙쓰리면 양을 줄이면 된다 양이 너무 적으니까 이제 양을 좀 늘리면 된다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절을 하시면 되죠 아 이거 뭐 비타민C 먹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 네 그래서요 잘 드셔보시고 줄이시고 늘리시고 하시면 괜찮습니다 비타민C가 쏙쓰리게 하는 게 절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내 위장이 문제가 있어서 쏙쓰린 거다 그래서요 식사 후에 드십시오 식사 후에 바로 드십시오 그러면 괜찮다 분말보다 알이 훨씬 더 덜 쏙쓰리다 다음 질문 봐 보겠습니다 박사님 우연치 않게 강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 당뇨 혈압약 당뇨 초기 갑상성 기능 저하증 배경으로 인한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40대 중반입니다 요즘엔 소화력이 떨어져서 설사가 많고 속이 더부룩해요 배경으로 가게 되면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서도 몸 전체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 중에 한 개가 소화력이 떨어지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배경으로 인한 호르몬제를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잘 듣는 호르몬이 있고 안 듣는 호르몬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만성피곤 불면증으로 인해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안구건조증으로 인해 안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안절도 안 좋아요 비만이 오고 충체적 난국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영양제가 맞을 것 같아요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분한테 필요한 영양제는요 에스트로겐 전구물질들 에스트로겐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영양제를 첫 번째 먹어줘야 되는 게 맞다 이 에스트로겐 전구물질들은요 어떤 사람한테는 맞는 경우가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다양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에스트로겐 전구물질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양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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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여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맞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맞고 이렇더라 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종류를 그냥 다 먹어보면 걸리는 게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이 호르몬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영양제는 몸에 지금 제일 문제가 바로 오고 있는 게 뭐냐면 소화입니다 소화를 먼저 해결해야 저분처럼 혈압 당뇨 갑상선 기능 저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 단계의 문제점을 해결을 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혈압이나 당뇨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을 먹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제를 먼저 먹어야 된다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제가 뭐냐면 비타민 그 다음에 소화효소제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키토산 이거 먼저 잘 챙겨 드셔야 되고 거기에 추가해서 유산균 오메가3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소화를 시키고 몸을 좀 돌리는 데는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되어진다 그 소화가 잘 되는 몸이 되어지면 당연히 혈압과 혈당은 어느 정도 조절은 되어진다 라는 거죠 소화가 잘 되어지도록 한 뒤에 이제 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군이나 MSM이나 이런 걸 챙겨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계속 하시면 물론 B5-60 소화효소제 먹어야 되고 그걸 계속 하시다 보면 혈압도 어느 정도 조절이 살살 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이제 설사나 더부룩함이나 만성피곤이나 불면증이나 안구건조증이나 비만이나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천천히 개선이 되어져 간다 라는 거죠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해보시고 거기에 운동하고 체온 조절 잘하고 소변의 염도도 잘 체크하시고 그러면 저분은 심하게 나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쉽게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건데 이렇게 해서 해결을 못 시키면 이제 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저분 지금 현재 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렇게 드시고 계시는데요 그거는 그냥 드시는 게 맞습니다 같이 먹으면서 진행을 해나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실천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한 개씩 한 개씩 한번 해보시면 금방 괜찮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잇몸이 자근자근 통증이 느껴져서 비타민C를 먹었더니 잇몸의 염증이 가라앉았는지 잇몸의 자근자근한 현상이 사라져서 감사합니다 이 자근자근한 현상이 어떤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좋아졌다니까 기분 좋네요 그리고 저는 비타민C를 빈속에도 식후에도 3개씩 혹은 4개씩 이렇게 하루에 10개 이상 먹어왔는데 속이 쓰려서 고생했습니다 네 잘못 먹었죠 빈속에 먹지 마라 제발 먹으면 안 돼 빈속에 왜 빈속에 먹냐고 밥 먹고 나서 먹으라고요 속 쓰리는 분들 밥 먹고 나서 바로 먹어라 처음엔 왜 속 쓰리인지 몰랐다 비타민C 잠시 쉬고 있으니 다행히도 복통이 가라앉네요 어쩔 수 없네요 어쩔 수 없죠 빈속에 드시지 마라 식사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속 쓰리는 분들 그리고 많이도 먹지 마라 아니 속 쓰리인데 왜 이렇게 많이 먹습니까 내 위장 상황은 고려를 하지도 않고 그냥 위장이 나쁘는가 말든가 막 먹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발 제발 좀 지켜서 먹읍시다 아무리 좋은 비타민C라고 얘기를 하지만 불편하면 곤란하잖아요 비타민C는 꼭 필요하지만 이분처럼 저렇게 막 드시지는 말자 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비타님 알약으로 먹으라는데 저는 알약이 자꾸 목에 걸리는데 가루로 퍼먹으면 안 되나요? 됩니다 1g짜리 수저로 퍼먹고 바로 물 한잔 마시는데 신맛이 아주 강하지만 먹을만해요 알약으로 꼭 먹어야 하는 이유 있나요? 성분 차이 있는 것이라면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분말 먹고 싶으면 분말 먹으면 되고요 알 먹고 싶으면 알 먹으면 됩니다 먹기 편한 거 먹는 겁니다 성분 차이 없습니다 물론 알로 데워져 있는 것이 부형제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기는 한데 그 부형제도 몸에 좋습니다 열심히 챙겨 드시는 게 좋고 큰 차이는 없다 부형제가 들어있냐 없냐 그 차이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빨리 녹냐 천천히 녹냐 알은 천천히 녹고 분말은 빨리 녹는다 요겁니다 그리고 분말이 빨리 녹으니까 위장벽에 자극을 줄 수는 있다 위장이 안 좋은 분한테는 위장이 튼튼한 분들은요 분말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알약을 꼭 먹어야 되는 이유 없다 어쨌든 기준은 뭐냐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좋다 많이 잘 쉽게 편하게 휴대하기 편하게 그 다음에 먹기 쉽게 그런 비타민을 드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비타민C에도 종류가 다양하게 제조가 되어져 있죠 에스트 C 중성화시킨 그런 비타민C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칼슘이나 마그네슘 나트륨 이런 걸 붙여 놓은 그런 비타민C도 있다 그 다음에 리포조말형 비타민C도 있다 그런데요 제가 비타민C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은 뭐냐면 소화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비타민C를 먹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비타민C는 산성형 비타민C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에스트 C, 나트륨이 붙어 있는 거 칼슘, 마그네슘, 리포조말 이런 거 소화를 시키는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타민C는 먹지 마라 이겁니다 네 의미 없습니다 크게 의미 없다 비싸기만 하다 가성비 떨어진다 실제적으로 위장 소화 소화를 좋게 해주는 데는 도움 한 개도 안 된다 먹을 이유가 없죠 그죠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산성형 비타민C를 먹고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거죠 그리고요 나는 소화 잘 되는데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거 먹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것도 왜요? 소화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아시고 계시지 않다 그 다음에 언제 소화가 안 될지 모른다 이겁니다 소화가 안 될지 알 바에야 그때만 먹죠 근데 여러분들 소화가 안 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산성형 타입 신맛을 진하게 내는 그 비타민C 약국 가면 여기저기 있는 거 1000mg짜리 가장 값싼 거 많이 먹어도 부담 없는 거 이런 거를 드시는 게 좋다 어떤 사람이 질문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 하면 부작용이 있대요 그게 뭐냐 너무 많이 사 먹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게 부작용이랍니다 댓글에다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농담 삼아 써놨겠지만 참 재미있는 농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드시면 역시나 효과는 짱이다 비타민C 만한 게 없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드셔 보시고 결과가 나오면 또 이 유튜브 댓글에다가 열심히 좀 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고지혈증 약을 먹지 않고 있는데 비타민C 하루 6천에서 8천 복용하고 있는데 오메가1, 비타민D1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비타민C도 6천에서 8천씩이나 먹고 오메가3도 먹고 비타민D도 먹는데 고지혈증 약 안 먹어도 괜찮지 않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비타민C가 무슨 만병통치약입니까? 안됩니다 절대로 고지혈증 약은요 우선 당분간은 조금씩 드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만 먹을 게 아니고요 영양제는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필수적으로 챙겨 먹어야 되는 게 뭐냐면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제를 먼저 챙겨 먹으라 비오유기소, 소화효소제 이거 먼저 챙겨 드시면서 고지혈증 약을 먹다가 이 고지혈, 콜레스테롤 농도가 어느 정도 제어되기가 시작하면 약을 슬슬 끊어가는 게 맞는 거죠 고지혈증 약을 무조건 안 먹는다라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 이야기를 제가 제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을 해드리기 어렵죠 그래서 상담을 하셔야 제대로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고지혈증 약은 사실상 몸에 별로 좋지 않다 특히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좀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고지혈증 약을 먹고 그래서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참 많으시고요 저도 방송에서 고지혈증 약에 대해서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영상을 하나 다른 걸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지혈증 약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못 만들어내게끔 나의 간을 괴롭히는 그런 약물이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적게 만들어져 나오는 것도 있지만 내 간에서 만들어내는 코큐테인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도 못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몸에 항산화 능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코큐테인을 꼭 같이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선은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제 다양한 영양제를 열심히 드시면서 고지혈증 약도 드시면서 괜찮아져 가면 고지혈증 약을 끊어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사님 강의 듣고서 비타민 6달씩 5개월 동안 먹고 굉장히 몸이 가볍고 좋아졌는데 갑자기 속이 쓰려서 6개월 동안 내시경을 두 번이나 했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해서 조선에 있는 위장약은 다 먹어도 주야로 속이 쓰려서 대학병원에 갔었는데 정신과 약을 먹으라고 해서 한 달째 복용하니 속이 덜 쓰립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속이 덜 쓰립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속이 덜 쓰립니다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우울증으로도 이렇게 속이 쓰린가 봐요 위장이 좋아지면 다시 비타민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글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이분은 위장 내시경 두 번 했는데 이상 없다 즉 위장벽에 염증이 한 개도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이 한 개도 없으니까 비타민C를 안 먹을 이유가 없죠 그냥 먹으면 되는 겁니다 비타민C 때문에 속이 쓰린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정신과 약을 먹으니까 괜찮았다 이거는 위장병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위장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속쓰리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그렇게 느끼고 있을 뿐인 거지 정말 우리가 말하는 속쓰림이라고 하는 그게 생긴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쪽에 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줘요 특히 뭐 가스가 발생되어지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통증을 느끼고 있고 그런 통증으로 인해서 속쓰리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 내시경 해서 염증 없으면 비타민C 먹는다고 속쓸일 일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6달을 그건지 아닌지 또 알아보는 방법 중에 끊어보면 됩니다 비타민C를 딱 끊어버렸는데 하나도 안 쓰리고 비타민C를 먹어버리면 속이 쓰리고 이렇다면 비타민C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 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우울증으로도 속이 쓰린가 봐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빨리 비타민C를 시작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6개를 먹었는데도 속이 쓰리면 3개로 줄이고 3개를 먹었는데도 속이 쓰리면 1개만 먹고 이렇게 해보시면 아주 쉽게 조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연히 귀한 강의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건강에 대해 관심도 많고 위염 최근에 영유성으로 고생 많이 한 사람인데 소금과 비타민C의 위력을 실감해 가는 중입니다 불면증으로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감 나는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위염, 영유성, 식도염,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이거 열심히 챙겨 드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장이 튼튼해지면 다 좋아진다는 거고요 이분도 지금 소금과 비타민C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잘 챙겨 드시면 금방 괜찮아질 것이다 그래서 한 가지만 드시지 말고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전부 잘 드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몸 상태가 안 좋아 최근에 각종 검사를 받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는데 오래전부터 우측 아랫배가 콕콕 쑤시는 느낌과 복부팽만감 특히 비타민C 먹으면 가스 차는 기분 더불어 등과 어깨 통증,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계속됩니다 이럴 때 전조증상으로 콧물이 흘러 훌쩍 걸릴 때도 있고 속이 매스껍고 울렁거리기도 합니다 뇌과에서 신경안정제 처방받아 먹었는데 잠시 괜찮다가 내성이 생겼는지 효과 없습니다 1년 반 전에 대장내시경 작년 봄 여름에 CT 2번, 혈액검사 2차례 금년 1월에 위내시경, 복부처음파, 정기건강검진 등을 실시했습니다 선생님, 저의 증상이 가면성 대장인지 자율신경에 관한 것인지 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나이는 59세, 식욕은 별로지만 식사는 제대로 잘 먹는 편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자,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분은 비타민C를 먹고 가스가 많이 차고 그 가스 차는 것 때문에 콕콕 쑤시는 느낌 복부팽만 이런 게 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또 원래 소화가 잘 안 되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어깨통증 뭐 이런 것들도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꺾고 울렁거리고 이것도 대부분 다 소화와 관련되어져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비오유키소 소화유수제를 전부 다 챙겨 드시는 게 옳다라고요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콕콕 쑤시고 이런 가스 차고 이런 것들이 부작용으로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비타민C를 먹으면 가스가 좀 더 많이 차고 많이 생긴 가스가 잘 빠져나가지 못해서 복부로 들어와서 팽만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비타민C의 양을 줄이거나 느리거나 해서 꾸준히 계속 드셔서 소화가 좀 더 잘 되도록 하고 지금 현재 나타나는 위장 관련 문제를 없애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영양 밸런스도 많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비오유키소 소화유수제, 마그네슘, 비타민 B군, 아연, MSM, 글루타치온 이런 거 다 전부 조금씩 챙겨 드시면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밑에 이게 가미성 대장 증상인지 자율신경인지 이렇게 물어 주셨는데 그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냥 복잡합니다 말씀드리기는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선 해봐야 되는 방법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비오유키소 소화유수제 염도 측정 잘 해보시고 체온이 낮은지 높은지도 체크해 보시고 꾸준히 그냥 실천을 해보시는 수밖에 없다 양도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좀 해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성위험으로 20년 넘게 내과 약위험치료제 계속 먹어도 나아지지 않고 속쓰림 설사 반복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음식 먹을 때마다 신경 쓰이고 고생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비타민C 먹기 시작해 지금은 하루 2-3천 정도 먹고 있는데 만성위험 증상 없고 소화 잘 돼서 음식도 잘 먹고 몸도 가벼워지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자 이분은 2-3천 mg 정도밖에 먹지 않는데도 많이 좋아지신 분이네요 이제 이런 분들은 위산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비타민C를 먹고 정상적인 위산 분비가 되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위장에 속쓰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장벽 염증도 이제 다 없어졌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니까 설사도 사라졌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만성위험 20년을 알았다 20년 알았던 만성위험이 비타민C 먹고 사라져버렸다 비타민C는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주는 물질이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먹는 게 맞지 비타민C 먹으면 안 된다 소변으로 빠져나간다 쑥쓰리게 한다 설사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챙겨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면 꼭 마가기입니다 호사다마라고 그죠 좋은 일이 자꾸 있다 보면 나쁜 일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비타민C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먹기가 힘들어지지 않느냐 아 이거 먹고 좀 좋아지려고 하는데 또 누가 옆에서 야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데 이렇게 소문을 내죠 왜 이렇게 참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열심히 챙겨 드시자라는 겁니다 비타민C 꼭 챙겨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힘드실 텐데 매일 매일 박사님 힘드실 텐데 매일 이렇게 영상으로 중요한 교육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날마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타민C는 우리 몸에 굉장히 유용한 물질입니다 비타민C 열심히 챙겨 드셔야 여러분들이 점점 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어떻게 생긴 물질이냐 이렇게 생긴 물질입니다 탄소와 수소가 있고 탄소가 떨어있고 이런 형태의 땅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지는 않고 C입니다 신 이유는 여기에서 떨어져 나오는 이 수소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C다 우리 위장 속에 들어오게 되면 원래 분말이나 정제로 되어져 있을 때의 비타민C의 화학 구조는 이렇게 생긴 놈인데 위장 속에 들어오면 녹기 시작합니다 녹으면서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내가 하나를 먹었으면 pH 4.1일 때 이렇게 존재하는 게 절반 그 다음에 이렇게 존재하는 게 반알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항산화 역할을 하는 놈은 이거 왼쪽에 있는 이놈이 주로 항산화 역할을 많이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 수소가 떨어져 나오면서 전자를 공급을 하고 그 전자를 가지고 항산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위장 속에서 얘네들은 pH를 4.1 아래쪽으로 내리지 못합니다 보통 pH 4에서 5 사이 정도 배 속에서 들어있기 때문에 pH가 낮지 않기 때문에 사실 속 쓰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속 쓰리게 이렇게 한다 비타민C 먹었더니 속 쓰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위장 벽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비타민C 드시고 속 쓰리다 그런 분들은요 100% 위장에 염증이 있으니까요 염증 그거 없애야 되는데 그 염증을 없애는데도 이 비타민C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됩니다 속 쓰리어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속 쓰리지 않게 먹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먹는 게 좋냐라는 건데 속 쓰리으면 양을 줄이시면 된다 반알은 반알 반알은 또 반의 반알 이런 식으로 자꾸 줄여서 먹는다 그 다음에 식사 후에 먹는다 식사 후에 바로 먹는다 이렇게 드시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여러 물질들 중에서요 약 모양으로 생긴 것들 중에서는요 비타민C가 가장 안전한 물질이고 가장 가성비가 좋고 가장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C 외에도 오메가3 유산균 그 다음에 키토산 그 다음에 소금 소금은 용용소금을 넣으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소화효소제 이 6가지만은 꼭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 왜? 소화가 언제 안 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건강해지니까요 화장실도 잘 가게 되고 숙변도 쭉쭉 빠지고요 장이 튼튼해지고요 피로가 줄어들고요 혈행이 개선되어집니다 중성지방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소화가 무진장 잘 되고요 피곤함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항산화, 항노화를 시켜줍니다 안티에이징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금은 우리 몸 속에서 전기가 잘 띄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 소화가 잘 되어야 건강하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자 이렇게 6가지를 먹고 좋아졌어요 라고 하는 댓글을 저의 유튜브에다가 엄청 많이 써놨습니다 참고로 그것들을 열심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한스였습니다 매일 닥터한스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질문을 답해 드립니다 참고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지고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먹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타민C를 6개 이상 열심히 챙겨 먹는 사람들이 될 때까지 저는 비타민C를 먹어라 라고 하는 잔소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